풋고개 선셋. 패들보드를 타면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패들도 있고 저기 지금 앞에는 패들보드 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. 패들보드 타는 사람들 꼬맹이도 패들보드를 타고 옥슨 비치바 코롤베이 호텔 그 다음에 새로 오픈한 아쿠아 뭐야 선 그리고 라베란다 수영을 누가 잘하네 아주 수영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면서 가네요 완전히 영법이 아주 그냥 제대로네 땅앗이 헤들보스를 타네 땅앗이 헤들보스를 타네 along 와 %$& %$%¥ ! лет %$%SD 1번 1번 2번 2번 3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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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